매크로, 매크로는 여러개의 명령물을 하나로 묶어서 일련의 절차를 미리 정의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에요 근데 조심하실게 뭐냐면, 액세스는요, 엑셀처럼 기록하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은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만, 액세스는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가져다가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순으로 묶어버리면 하나의 명령문으로 저장할 수 있고 반복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에요 다음은 엑셀스에서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번째, 엑셀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매크로를 자동적으로 기록해준다 엑셀스에서의 매크로는 엑셀처럼 자동적으로 기록해주는 개념이 아니구요 함수를 가져다가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가 볼까요? 엑셀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한다 바로 나오네요 세번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 때 매크로를 자동으로 실행시키려면 매크로 이름을 오토, 오토메이션, 자동, 실행, 익스큐션, EXEC 그대로 따서 쓰면 돼요 자동의 오토메이션, 실행의 익스큐션, 오토, EXEC로 작성하면 됩니다 맞는 거고 네번째, 매크로 이름 열에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매크로 실행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